안녕하세요 신나는 사격자 S 입니다. 오늘은 브루스 지난번 90도에 이어서 180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 홀드하고 내비고 1 2 3 4 1 2 3 4 왼발부터 1 2 3 4 5 6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왼발부터 1 2 3 찍고 5 6 이어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1 2 3 4 5 6 방향 바꿔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왼발부터 1 2 3 4 5 6 한번 더 1 2 3 4 5 6 한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. 1 2 3 4 5 6 하나 2 3 4 5 6 기본 발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5 6 1 2 3 4 5 6 하나 2 3 4 5 6 방향 바꿔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1 2 3 4 1 2 3 4 5 6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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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3 4 5 6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시고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1 2 5 5 6 1 2 4 5 1 2 5 6zhou